고추를 떠서 만들어서 작업하는 현장에 왔는데요 고추가 참 좋네요 이거는 일반 고추 엄청 좋아요 이거는 청양고추입니다 관리는 과정에서 안좋은건 다 빼고서 판매를 합니다 고추 작업이 한창 진행된 곳입니다 고추가 어마어마합니다 고추가 참 좋죠 직접 현장에서 고추를 확인해보시고 사러 오셨는데요 고추 좋다고 지금 돈 먼저 보내고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고추가 작al 더 준비한 고추 그러니까 급한건 아니지 택배를 보내주신다니까 탐 놔 하하하 이거 몇건여요? 10끈? 아 이게 청양고추죠? 어우 매워 매워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죽어 먹으면 안 죽어 빨리 올라가자 네 올라가요 다 가요 지금 네 좋은 거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니까 주소는 제가 이따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오빠 네 선생님 기다리세요 하나 가셔야 돼요 네 길로 갈게요 네 고추 수묵은 사고 이제 갑니다 네 이쪽으로 가세요 네 많이 파세요 고추만 10몇 잔을 주셨는데 수고하세요 오빠 네 네